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신과 의사 이주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모 일간지 기자님이 보내주신 서면 인터뷰에 답변을 했는데 보니까 이 인터뷰 답변이 대부분 편집돼서 아마 대부분의 내용이 걸러질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 채널에 그냥 제 원본 답변을 올려놔서 박제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이 보내주신 질문들 기반으로 제가 거기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 원하는 질문만 골라서 보실 분은 여기 챕터를 지정을 해놓을 테니까 이렇게 건너뛰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를 2010년에 졸업했고요. 동대학병원에서 인턴을 수료를 2011년에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을 2015년에 마치고 그 다음에 군의관을 3년 동안 하면서 미국으로 넘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릴랜드 대학병원 셰퍼드 프렛 정신과 프로그램에서 전공의를 다시 했고요. 2021년에 그걸 수료하고 이제 보스턴으로 넘어가서 하버드 이과대학 교육병원인 캠브리트 헬프 라이언스에서 소아정신과 전임의 과정을 2023년에 수료하고 지금 콜로라도에서 전문의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1년 좀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때는 심장내과를 희망했으나 인턴 때 내과 전공의 생활을 보면서 도저히 견뎌낼 자신이 없어서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과 다음으로 선호했던 수련이 상대적으로 편했던 정신건강의학과를 선택을 했죠. 미국의 인기과는 한국과 어느 정도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삶의 질이 높고 여유가 있는 과가 인기가 좋죠. 응급이 별로 없고 한국에서는 피안성, 정제형 약자가 있잖아요. 피부과, 안과, 성형, 정신과, 정형외과, 재활영상외과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도 이과들이 인기가 꽤 좋고 여기에 더해서 차이점은 신경외과, 일반외과, 이비누과, 방사선종양외과, 정형외과,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등 숙과가 좋은 시술이 있는 과들 인기가 좋습니다. 이는 시술에 매겨지는 숙과가 한국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둘 다 정신과 수련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신과는 인턴 과정 없이 바로 1년차를 시작합니다. 미국 정신과 전공인은 1년차 절반은 정신과 밖에서 수련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응급외과과, 내과, 신경과에서 그과 1년차와 동일한 역할을 요구를 받아서 했습니다. 내과나 신경과에서는 병동 주치를 했고요. 응급외과에서는 처음 가서 환자를 진료하는 그런 레지던트 1년차 롤을 하고 교수님께 플랜을 의논하고 치료계획을 세워서 퇴원시키는 그런 거를 6개월간 했습니다. 나머지 6개월은 정신과 병동, 낮시간 정신과 응급실, 중독정신의학, 연구병동 이런 경험을 했는데 2년차 때보다 일이 적었습니다. 재밌죠? 2년차 때보다 1년차가 일이 적습니다. 한국은 1년차가 몰빵이잖아요. 그래서 병동에서 같이 근무를 해도 같이 일하는 고년차보다 1년차가 환자를 더 보거든요. 미국은 1년차 때 천천히 제대로 배우고, 깊게 배우고, 2년차 때 그 배운 실력으로 본격적으로 많은 환자를 보게 요구를 받습니다. 당직도 2년차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전공이 2년차가 되면 정신과 전공인은 임상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병동에서 보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요. 최대한 8명까지 보고 당직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나이트 플로트라고 오후 8시에 출근해서 오전 8시에 퇴근하는 그런 쉬프트를 담당을 받고 1년에서 한 달 동안은 그런 올빼미 생활을 합니다. 24시간 당직도 가끔 있고요.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인데 이게 되게 똑똑하게 배치를 잘 시켰는데 그 ACGM이 규정에 의하면 24시간 당직을 하면 바로 퇴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말 직전에 24시간 당직을 시키면 주말은 어차피 쉬는 시간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없는 거죠. 병원에서 그렇게 24시간 당직을 가끔 시작하고 응급실 야간 근무를 본격적으로 맡게 됩니다. 야간 근무를 고년차를 시키는 이유는 1년차 때 교수님 옆에서 딱 붙어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2년차 때는 좀 더 혼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환자가 퇴원하거나 급한 때는 밤에 교수님을 전화로 깨워가지고 토의를 하는 그런 롤을 맡게 되고요. 다른 과 병동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자문을 해주는 수련을 2년차 때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걸 했던 3개월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련했던 병원은 중환자실 종류만 1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병원 여기저기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환자들도 의학적으로 너무 중해가지고 차트 리뷰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공이 3년차가 되면 이제 굉장히 편해지는데 수련이 12개월 동안 내내 이제 외래에서만 일을 합니다. 보통 하루에 5, 6명 환자를 받던 것 같고 일주일에 2명씩 새로운 환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상담 치료, 정신 치료라고 하는데 이 케이스는 이제 전공이 수준에 알맞는 케이스를 배정을 받았는데 보통 매 순간 6에서 8명 정도 환자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감독을 받습니다. 외래에는 이제 약물 치료 지도 전문의가 한 명이 배정이 됐고 정신 치료 지도 전문의 두 명이 있어서 일주일에 이제 3시간씩 이제 1대1 지도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주에 치료했던 환자들 케이스를 이제 꺼내고 이제 같이 토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게 한국은 이렇게 12개월, 1년 동안 외래만 보는 기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서울대병원은 없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졸업을 하고 외래 환경에서 일하게 될 거라는 거를 고려했을 때 사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렇게 교육하는 게 맞거든요. 전공의의 니즈를 위해서 이제 수련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지 아니면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전공의들을 이용하는 교육인지 이런 거를 이제 구조를 보면 좀 알 수 있죠. 전공이 4년 차는 이제 12개월이 다 일렉티브 기간입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활동으로 이제 1년을 다 채울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 디렉터가 승인만 해주면 이제 그게 임상이든 연구든 이제 할 수 있는 구조고요. 저는 소화정신과 전임위 과정에 바로 들어가느라고 이 1년을 건너뛰었습니다. 바로 펠로우십을 이제 시작을 했죠. 미국은 그 의사면허, 메디컬 라이센스가 각 주에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주에 그 메디컬 볼드라는 그 기관에서 특정 조건에 이제 맞으면 발급을 하는데 보통 주마다 그 수련 요구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ACGME에서 이제 승인하는 이제 프로그램 그게 레지던트 프로그램이 됐건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됐건 이제 1년에서 보통 3년까지의 이제 최소 수련을 요구를 하고 그 수련을 이제 채우면 전공의 수련이 끝나기 전에 이제 의사 면허를 발급을 합니다. 따로 신청을 안 하면 그 리미티드 라이센스라고 해서 그냥 수련이 면허가 나오고 교수님의 지도 하에 이제 그 리미티드 라이센스로 진료를 하는 거죠. 배울 때는. 전공의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실 수련을 받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점점 단독 개원이 줄어들고 동지기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의료 사고에 대한 어떤 보험 제도에 어떤 유리한 점이라든지 좀 행정적인 거를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일을 함으로 해서 그런 행정력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이제 그런 추세 때문에 이제 단독 개원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 전공의 수련을 이제 마치는 거는 자신이 의사로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이제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전공의 과정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을 하면 진짜 그 배우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졸업하고 나가면은 이거를 다 끝내면은 완성된 전문의가 돼서 나가겠다라는 매달 이렇게 내 능력이 향상되는 게 느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둘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공의 수련을 마쳤을 때 얻어지는 개인적인 이득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자신의 최선의 결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개인이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미국은 수련을 하는 거지 딱 그 의사 면허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전공의 수련을 마쳐야 이제 구직 시장에서 기회가 최대로 열리고 적은 비용으로 의료, 사고,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마다 출퇴근 시간이 매우 차이가 납니다. 전공의는. 하지만 보통 기본은 저희는 오전 8시 출근, 오후 4시 퇴근이었고요. 한 번에 8시간 근무를 하죠. 그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출근이 기본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거보다 이제 길게 근무하는 그 쇼트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 8시까지 나이트 플로트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레지던트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병동을 버텨주는 그래서 그런 날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달 정도는 아까 말한 그 나이트 플로트 올빼미 당직 오후 8시에 출근해서 오전 8시에 퇴근해서 이제 집에 가서 쉬는 그 일을 한 달 정도 하게 되고요. 보통 한 2년 차 때 많이 합니다. 1년에 몇 번 24시간 당직이 있고요. 대신에 다음 날은 바로 집에 가죠. 응급실에서는 12시간 밤낮 교대 근무가 기본이고요. 근무 시간이 짧은 대신에 놀랍게도 병원에 있는 동안은 꽤 빡빡하게 일을 합니다. 환자를 적게 보지만 다른 팀이랑 이제 의사소통해야 되는 것도 있고 노트 적는 시간도 있고 일하는 동안은 정신과 전공인은 저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바빴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볼티모어는 그 행령 환자들이 정신과 응급실로 밤중에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12시간 일하면서 15명 넘는 신환을 본 날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ACGME에서 매년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근무 시간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병원에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하는지 레지던트 번아웃이 지금 온 상태나 아닌지 차별이 여러모로 존재하지 않는지 다양한 영역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이루어지는 이 ACGME 설문 영역은 여기 ACGME 사이트에 가면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영상 링크에 이걸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이 설문조사 점수가 미달이 되면은 그 실사가 나옵니다. ACGME에서 프로그램에 이거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치욕스럽고 명성에 금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리는 일이고요. 그래서 ACGME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면은 이런 게 있는데 또 ACGME에서 뭐가 있냐면은 레지던트를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이런 여섯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서화 해놓고 있는데 매 6개월마다 어떤 영역을 이제 레지던트가 평가를 받냐 하면 우선 환자 케어 능력, 그리고 의학 지식, 직업 의식, 대인관계 및 소통 능력, 그리고 임상 기반, 학습 및 성장, 그리고 의학 시스템에 이해를 둔 임상 활동 이렇게 여섯 가지 영역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이게 뭐 수준에 미달되면 프로그램 디렉터 입장에서는 레지던트를 유급을 시킬 수도 있고 이게 정말 많이 부족하면 자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파면이 일어나면 보통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 디렉터들도 이런 거는 싫어하죠. 돌티모어에서는 시작할 때 세전 6만 불 이하로 연봉을 받았고요. 펠로우 때 보스턴에서는 그러니까 4년 차죠, 레지던트. 세전 한 7만 5천 불 정도 받았고 마지막 해에는 8만 불 정도 세전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당직 수당이 따로 없습니다. 미국 생활비를 고려할 때 자신 스스로는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돼 가족이 있으면 가족까지 부양하기에는 좀 빠듯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봉급만 보면 한국에서 받는 봉급 수준이 물가 대비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년 차가 돼서 이제 주 면허를 획득을 하면 전공의에게도 다른 병원에서 알바할 기회가 수련 중에도 열립니다. 조건이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알바를 해서 보통 연봉을 한 두 배 정도 엉튀기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